라스베가스의 예정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다시 또 라스베가스의 일정이 있어서 베가스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호텔 숙소에서 전해드리게 된 걸 말씀드립니다 조금 좀 껌껌하긴 한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커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커텐을 열면 또 촬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조명상태가 되어서 이 커텐을 좀 닫고 하다 보니까 좀 껌껌하다라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내내 일정이 베가스에 있어서 베가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뉴스는 그러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전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에피타이저 같은 뉴스를 제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김하성 선수 이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소속되어 있는 김하성 선수가 역대 한국인 선수로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포지션별로 주는 최고의 선수 골드글러브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 명단에서 내셔널리그에서 내셔널리그 소속이죠 샌디에고가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에 황금장갑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만룡 야수를 뜻하는 거죠 유틸리티 1루수 부문도 골드글러브 있어요 2루수 3루수 유격수 골드글러브 다 있는데 유틸리티 만능 야수를 뜻하는 상이 지난해부터 처음 제작되었는데 이걸 김하성 선수가 받은 겁니다 만능 야수 유격수도 하고 2루수도 해도 되고 3루수 1루수 1루수는 아니구나 2루수 유격수 3루수 이 세 개는 어딜 갔다라도 김하성 선수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만능 야구 선수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만능 야수를 뜻하는 유틸리티 그 야수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게 처음 제정된 건데요 김하성 선수는 작년에 최종후보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 받았어요 불발됐는데 올해는 역시 다시 최종후보에 올라갔다가 아주 그 쟁쟁한 선수들과 겨뤄서 이걸 쟁취한 겁니다 LA 다저스의 무키베츠라는 정말 걸출한 유틸리티 선수가 있어요 뭐 못하는게 없어요 안타도 잘 치고 필요하면 가끔 홈런도 좀 쳐주고 아주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잘하는 좋은 선수가 있는데 무키베츠 이 선수도 눌렀구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카디널스라는 팀이 있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거기에 토미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으로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한국적으로 생겼는데 맞습니다 엄마가 한국분인 그런 혼혈인데 이 한국계인 타미 에드먼 선수 이 선수도 제치고 우리 김하성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하성은 주 포지션이 이제 2루인데요 2루는 물론 뭐 삼뇌 갖다 놔도 잘하고 유격수 갖다 놔도 잘하고 1루만 제외하고는 전 내야 포지션에서 아주 견고한 수비를 뽐내서 야수 부문에서 코리안 빅리그는 최초로 황금장갑을 끼게 됐습니다 김하성은 지난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어떤 포지션에서 뛰었는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격수 부문에서 최종후보에 올랐다가 수상을 놓쳤었죠 근데 그 아쉬움을 이제 올해는 1년만에 풀은 건데 올해 경기를 뛴 포지션을 보면요 유격수 2루수 3루수 다 했는데 2루수로 나와서 101경기를 뛰었고요 3루수로 나와서 30경기를 뛰었고 또 유격수로 나와서 18경기를 출전해서 파드레스의 샌드예고 파드레스의 내야를 완전히 혼자서 여기저기 다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완전히 책임진 그런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샌드예고 야구장에 가면 김하성 선수가 나오면 하성 킴 하성 킴 하성 킴 하고 거기 온 관중들이 가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으셔야 돼요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하성 킴 하성 킴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관중들이 킴을 KING 킹으로 바꿔서 아예 하성 킹이라고 부르기도 해주고 해서 아주 기분좋게 한국인의 자부심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만들어낸 김하성 선수입니다 내년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에피타이저 소식 드렸고요 한국에서 의사 등을 사측에서 수십억 원 대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한인 여성 시민권자 스토리를 지금부터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경찰에 따르면 5년 전 광주시를 상대로 가짜 투자 유치촌국을 주도했던 올해 49살에 재미동포 제니퍼 정씨가 또다시 5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한국에서 전문직 사람들을 상대로 43억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투자만 해도 이민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을 가기도 쉽다 라면서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된 제니퍼 정씨가 이처럼 약 43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라는 제보가 한국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제2의 전청도도 아니고 계속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퍼 정씨는 7년 전쯤이 지난 2016년쯤 처음 만났다 라는 한국의 사업가 A씨 라는 사람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또 새롭게 제보를 했습니다 제니퍼 정씨는 자신을 미국 의사이자 또 광주의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재미동포라고 소개를 했다 라고 A씨는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장과 사제지간이라면서 친분을 내세웠고 병원 안에서 만날 때면 지나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의사들과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고개를 깍딱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손인사 눈인사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같이 따라갔던 피해자들이 이 사람 진짜 병원장하고 또는 저 의사들하고 다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진짜 의사처럼 보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주 지나가면서 인사했던 그 사람이 제니퍼 정씨가 반드시 의사이기 때문에 같이 인사하는게 아니죠 의사는 의사하고만 인사하나요 그냥 몇 번 받고 또 여러 번 받고 식사 한번 했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깜빡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걸 봐라 같은 의사니까 인사하지 않냐 하고 피해자를 속인거죠 또 자녀의 발달장애 자폐치료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A씨는요 제니퍼 정씨에게 그래서 이제 의지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6년을 알고 지낸 제니퍼 정씨가 올해 7월과 8월 그 A씨에게 자폐치료법이 미국의 유명 교수를 통해서 개발이 됐고 해당 임상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참여를 위해서 보증금이 3,900만원이 필요하다 라는 말에 A씨는 정씨에게 돈을 보냈고 다른 자녀의 미국 어학연수도 천만원을 주고 또 추가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갈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A씨는 문득 제니퍼 정씨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제야 정씨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고 정씨의 지난 7년여간 그 언행 대부분이 그럴듯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사 등 전문직 4명을 속에서 43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습니다 제니퍼 정씨는 글로벌 의료용품 회사 한국총판대표로 소개를 하면서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접근을 했고 미국투자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제니퍼 정씨가 2018년 광주시에 수천억원 규모의 허위투자제안을 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니까 무슨 허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그때는 허위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글로벌 의료용품 회사가 3천억원을 투자해서 광주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라는 제니퍼 정씨의 말만 믿고 당시 광주 시인은요 개인도 아니고 광주 시인은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다가 뒤늦게 허위임이 확인돼서 아주 광주 시인은 제니퍼 정씨 때문에 톡톡하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씨를 차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살짝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광주에 나타나서 광주나 이런 병원 등등에서 많은 의사들을 상대로 43억 원 정도를 사기친 그런 제니퍼 정씨 재미동포 결국은 한국에서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또 들어오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지난번에 동결했죠 그리고 연말에도 한 번 더 또다시 동결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인상 추세를 이쯤에서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년 초쯤에 가서는 금리가 인하되는 게 아니냐 라는 전망까지 지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연 이자율이 5% 후반대에 이른 그 CD 가입이 최적기다라는 분석이 제기돼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이 이제 이제 종료된 것 같이 그렇게 발언을 좀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커졌구나 라면서 CD 이자율이 고점인 현재가 CD 가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CD도 당연히 금리가 더 낮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5% 이렇게 주는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 찾아보기 아주 힘든 미국에서 CD 금리가 5% 되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금리인데 요게 요게 이제 올해 말 지나면 내려가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이 CD 가입하기에 좋은 시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막차라도 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 2년 묵혀져 되는 그런 목돈이 있다면 1,000불이든 5,000불이든 10,000불이든 그런 목돈이 좀 있다면 CD는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 뭐 주식투자 이런 거랑 다르게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이제 CD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 CD의 이자율은요 평균 5.18%입니다 5%도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말 보기 드문 건 사실입니다 평균이 5.18%로 5.5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평균이 5.18%로 지난 1월 평균 4.37%보다 0.81%포인트 그리고 1년전에 비하면요 그때보다 3.15% 3.15%였는데 그때보다 그 포인트로는 차이가 2.03%포인트 웃돕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평균이 5.18%의 이자를 주는데 CD가 1년전만 해도 3.15%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 2% 넘게 차이 나는 것은 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크잖아요 좋은 기회다 라는 건데 온라인 세이빙 개좌의 평균 이자율이 4.43%입니다 그것과 비교해도 크게 CD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CD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CD의 장점은 한번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가 될 때 될 동안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에 내가 계약한 그 이자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 5.18%로 CD를 하나 계약해서 1년반기 넣어 놓으면 1년동안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일이 몇 번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 5.18%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CD의 장점이죠 두 번째는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시중 대형은행의 CD는요 온라인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더 낮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좀 큰 은행일수록 CD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는 안 주죠 한 4% 정도 주죠 그런데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한인은행들이 여러 군데 큰 은행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한인은행들이 사보다는 좀 높은 의자 줍니다 오픈뱅크는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4.1과 5%가 꽤 좋은 이자율을 오픈뱅크도 주면서 마케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CD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본적인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가서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톱10 가운데 3곳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조사기관인 프로퍼티샥이 집코드별로 집계한 2023년 10월 30일 현재로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10대 지역 순위 조사에서 베벌리 힐스와 산타모니카가 각각 5위 그리고 8위에 올랐습니다 프로퍼티샥은 집코드별 중간주택 매매가를 기준으로 매년 순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요 LA 카운티만을 보겠습니다 LA 카운티는 20개의 집코드 지역이 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톱10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 전국에서 가장 주택값이 비싼 톱10 카운티 가운데 톱10 시리 가운데 LA 카운티에 있는 시리가 20개나 들어간 거예요 5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LA 카운티가 전체적으로는 가장 비싼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어서 북가주에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16개 들어갔고요 그래서 2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9개가 들어가서 뉴욕주 서포 카운티와 공동 3위에 오르는 등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사실상 미국의 고가 주택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집코드 지역은 북가주의 샌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에서튼이라는 곳인데 집코드는 94027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도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댓글이 오셔서 제가 어느 지역이신데 그러시죠 라고 제가 대댓글을 보냈더니 샌마테오 남쪽입니다 라고 저한테 댓글을 보내신 구독자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데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 자 94027 집코드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나서 평균 중간 매매 가격 집이 8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교외 베이 에어리아에 위치한 에서튼은요 인구가 7500명에 불과한 소도시지만 가장 부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에서튼 외에도 산타바바라 500만 달러 그래서 4위에 올라갔구요 베벌리 힐스가 480만 달러로 5위 그리고 스티슨 비치 지역이 450만 달러로 공동 6위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포트 비치가 449만 달러로 7위 산타보니카가 448만 9천 달러 8위 렌초 산타페가 424만 8천 달러로 10위 등 이 7개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위에 있는 7개 지역이 미국에서 집값이 비싼 top 10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싼 집들은 다 캘리포니아에 있네요 이게 이제 good things no chip cheap things no good 이 논리와 좀 비슷한 거죠 왜 비싸겠어요 뭐 뭐 좀 여러가지 뭐 프리미엄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런 프리미엄 중에는 뭐 예를 들어 날씨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비싼 job을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 연봉 세잖아요 그렇게 연봉 센 곳에 일을 하기에 가까운 지역이고 날씨 좋고 풍광 좋고 안전하고 집 크고 의리의리하고 당연히 비싸겠죠 네 그렇게 다 good things no cheap cheap things no good 뭐 그 논리와 맞을거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A 카운티 그리고 오렌치 카운티 이런거는 우리 한인들이 좀 집값을 견진한 면도 있어요 많이 모이니까 뭐 한국 대형 마켓들도 많이 들어서고 한국 음식점 식당 뭐 업소들도 많으니까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기에 아주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분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한국분들끼리 조금 프리미엄을 올리게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마켓 가깝죠 식당 가깝죠 편하니까 그 값 조금 더 내고 사는 거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말고 참 타주로 가보겠습니다 타주에서는 뉴욕주 사가포넥 지역이 807만 5천 달러로 2위에 올랐고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가 550만 달러 평균 주택 그래서 3위 그리고 뉴욕주 워터밀이란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450만 달러로 공동 6위 워싱턴주에 있는 메디나 438만 8천 달러로 9위에 올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환율 잠깐 볼게요 급격한 원화 강세가 지금 3일 간격으로 3일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원화값이 3개월 만에 달러당 1,300원 선을 내려갔습니다 네 최근에 원화 아주 환율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갔다 오시는 분들 한국에서 돈 쓰기 좀 좋았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거기에 1,300원이 넘어가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300원을 조금 밑돌게 내려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와 가치가 모두 조금씩 하락한 데다가 한국에서 그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잖아요 뭐 이 부분은 뭐 지금 설명이 너무 기니까 뭐 나중에 드리겠다고 합니다만 일단 한국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 그 공매도라는게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거를 지금 한국이 8개월 동안 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효과가 좀 더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한국 주식을 사들인 그런 영향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기 과열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이 강달러 현상은 조금 좀 주춤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지금 별로 요인이 없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이에 따라서 1,300원을 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290원 정도에서 그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자지구 사태 좀 살펴볼까요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과 하마스가 동맹 관계다 라면서 북한과 하마스가 함께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뭐 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저희들은 섬뜩하죠 하마스가 북한과 힘을 합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그런 능력 없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주장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레바논 베일트에 주재하는 하마스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라는 사람은 지난 일 레바논 루트 뉴스 채널 스팟샷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동맹의 북한이 일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하마스와 힘을 합쳐서 하마스와 힘을 합칠 건 없죠 북한 병력 군사력이 하마스와 힘을 합치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마스와 뜻을 같이 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지원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그렇게 한다면 선을 넘어 버린다면 하마스의 뜻에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가능성은 뭐 상당히 낮다 라고 봅니다 겁줄나고 하는 말이긴 한데 여하튼 북한을 그렇게 끌어들였다 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찝찝합니다 자 그는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하면서 하마스의 주요 지원 국가인 이라는 미국 본도를 공격할 역량이 없지만 북한은 그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신들을 좀 위상을 띄우기 위해서 북한을 많이 띄워 주네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의 모든 적 또는 미국이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면서 반미 연대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인도적인 차원의 교전 일시 중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예찬이하고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라고 백악권이 밝혔습니다 전술적 교전 중지 라는 것은 휴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휴전은 어찌 보면 휴전과 교전 중지가 뭐가 달라 안 싸우는 건 똑같이 뭐 그런데 막 그렇죠 어찌 보면 약간 타임라인 시간의 차이랄까 뭐 그런 거 있죠 휴전은 딱 시간을 정해 놓거나 뭐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휴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종전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게 휴전이라고 본다면 전술적 교전 중지는 잠시 후에 싸우긴 싸울 건데 여기부터 이 날까지는 반드시 안 싸우는 그런 타임라인을 정해 놓는 전술적인 교전 중지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술적 교전 중지 모색은 민간인이 전투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에게 원조가 전달되도록 하면서 잠재적인 인질 석방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전면적인 휴전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는 휴전을 할 경우에 하마스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된다라면서 때문에 전면적인 휴전은 여전히 미국도 반대적인 입장이다 라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 뭐 전술적으로 교전 중지도 예를 들어서 3일간 전술적 교전 중지하자 그 사이에 하마스 그만큼 3일간에 해당되는 재정비를 할 터인데 그게 그건데 하지만 너무 길게 휴전을 해버리면 하마스의 재정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마스 전술재정비 전술적 교전 중지 이런걸 떠나서 휴전도 좋고 전술적 교전 중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한가지 더이상 민간인의 피해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한 인사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대선 캠프 수석 전략가 또 백악관 선임 고문 등등을 지낸 정치평론가인 데이빗 엑셀로드 라는 사람은 어제 소셜미디어 엑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사진을 올리면서 현직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엑셀로드는 트럼프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동가로 규칙과 규범 제도 민주주의 등등에 대한 그의 뻔뻔한 경멸은 그에게 정말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뭐 이 사람 얘기입니다 없음을 보여준다라면서도 그러나 그 오판의 위험은 무시하기에 너무나 극적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오판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가 오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 얘기하구요 그런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유권자의 판단을 오판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엑셀로드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엑셀로드는 또 방향을 지금 바꾸는 리스크가 있고 내년 경선 개시에 앞서서 시간은 많지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 떠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도작감들이 충분히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내려오고 다른 젊은 능력있는 아주 규칙적 잘 지내고 잘 지키고 성실한 그런 총망받는 정치인을 내세워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바꾸자 그 얘기죠 한마디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오직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면서 그가 출마를 고수한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지만 그가 판단할 것은 그렇게 자신이 끝까지 고집을 벌여서 출마하는 그것이 현명한 일인지 그리고 그 자신과 이 나라에 있어서 정말 그게 이익되는 일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그가 할 일이다 라고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6개 경합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48%가 트럼프 44%가 바이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고 있는게 중요한게 경합주에서 벌인 여론조사가거든요 지금 뭐 누가 봐도 트럼프가 이기고 뭐 공화당이라고 표현할게 누가 봐도 공화당이 이기고 뭐 누가 나와도 항상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경합주가 지금 결국은 결정적으로 좌우할텐데 그 경합주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6개 중에서 5개가 지역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그 경합주가 대표적인게 네바다주 그 다음에 졸지아주 애리조나주 또 미시간주 펜시베니아주 이렇게 5개 주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주는 6개 경합주에서 딱 한군데 위스콘신주에서만 바이든이 트럼프를 아주 47대 45 겨우 앞선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에서 47대 45 2%포인트는 사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겼다 앞서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그 스윙스테이트 경합주의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나갈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보다도 훨씬 많은 300명의 선거인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자 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스크가 있죠 바로 사법 리스크 문제입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자산가치 조작 의혹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하기도 하고 그런 자산가치 조작 의혹 민사소송 재판에 어제 트럼프 나와서 과거 그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치평가에 일부 개입했음을 사실상 일정 부분 인정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 메나탄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회사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검찰 측 추궁에 내가 한 일은 회계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주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그 자료를 갖고 오면 내가 승인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회계사들이 작성한 재무제표 기록에 대해서 내가 보고 직접 봤고 내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맨하튼 북쪽에 있는 대규모 부동산 세븐 스프링스에 대해서 기존에 평가된 가치가 너무 높다 라고 생각했다 라면서 재무제표상 가치를 다시 낮춘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일정 부분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진술이 재무제표 작성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기존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매우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있죠 저도 여기 가봤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LA의 미술관도 정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부러운 미술관인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에서는 M.E.T. 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매트는 오늘 오늘 오늘입니다 매트 한국실 설치 25주년을 기념해서 계보 매트의 한국 미술 이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막합니다 7일 오늘 일달자를 합니다 계보라는 것은 한국말입니다 계보를 잇다 할 때 그런 말입니다 매트의 한국 미술 계보 매트는 내년 10월까지 계속되는 전시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현재 언론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전시장 입구에 설치한 작품은 전시장 입구에 설치한 작품은 현대 한국화가 서세욱의 추상수목화 사람들 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1988년작입니다 이게 대각선의 짧은 획을 반복해서 한자인 사람인자를 겹쳐 놓은 듯 하면서도 또 산을 그려놓은 풍경화로도 보이는 그 작품은요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사람 이번 전시회의 주제가 사람 선 장소 사물이거든요 사람은 people 선은 lines 장소는 places 그리고 사물 things 이 네 가지를 담고 있다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그 그림에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전시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그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편 이번 전시회의 오프닝에는요 소위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은 이번 오프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이게 무슨 뭐 지정되어 있는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왜 금방 이해하시죠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전 회장께서 그 어마어마한 그 그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만 갖고도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부인께서 운영하는 그것도 있지만 소위 이건희가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에 있는 그 작품은 이번 오프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매트의 관계자는 이건희 컬렉션이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될 것이다라는 소문은 현재로써는 맞지 않다라면서 웃으면서 하지만 향후 작품 한 점이 교체될 예정인데 다음 달에 작품이 교체될 예정인데 다음 달에 작품을 교체할 때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 중에 하나인 작품이 설치될 전시될 것이다 라고 뉴욕 메트로폴리산 미술관이 말했습니다 어떤 작품이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건희 컬렉션 중에 하나인 가장 유명한 백남순의 낙원 이라는 작품을 1936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자 뉴욕의 이번 특별전은요 지난 1998년 개관한 한국실의 25주년을 기념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뉴욕에 계시는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여기 가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계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그때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한국관을 보긴 했어요 뭐 기분도 좋긴 했습니다만 한국관은 상대적으로 중국관이나 일본관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 작은 것 같은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금 작고 조금은 좀 초라 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크지는 않다 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대제적으로 한국기념 한국관 홍보전시를 하니까 뉴욕에 계시는 분들 꼭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뉴욕에 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보니까 시간 여유 경제적 여유 있으신 분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핑계 삼아서 이유 삼아서 뉴욕도 구경하시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다시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강추드립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저는 일주일 동안 여기 베가스에 있는데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프랑스 여자들 프랑스 여성들이요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한국 남성에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그 이미지에 매료됐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남성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랑스 여성들이 많이 있을 정도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상대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두루두루 이 언론이 짚었습니다 어떤 언론이냐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일간지죠 르몽드지 프랑스 일가 르몽드는 세련되고 로맨틱한 캐릭터를 통해서 K 드라마의 젊은 배우들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최고 홍보대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블록버스터 속에 강인하고 섹시한 남성상과는 달리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환상적인 남성상이 프랑스 여성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샤를린 가콩이라는 올해 24살의 프랑스 여성은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드라마 화랑과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등을 봤다라면서 이거 다 저도 못 본건데 그런걸 봤다라면서 내가 아는 한 일반적인 프랑스 남자들은 마초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깨끗하지도 않게 그렇게 보였는데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본 한국 남자들은 다정다감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현재 한국에서 사진 모델로 활동 중인 가콩은요 한국 남성들은 아침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게 이상하지 않다 피부 관리도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뭘 그런걸 발라 이러고 다 옛날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 등 서방 남자들은 아직도 약간 그런 마초적인 면을 남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남자답고 이런것도 좋지만 깨끗해서 나쁠거 보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한국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쓴 한국전문작가인 오펠리시는 시대와 시리즈에 따라서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캐릭터가 달라진다 라고 한국 드라마 속의 남성 캐릭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2000년대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차츰 마시멜로 같은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남성이 기준이었다면 그때 그런 남성들이 매력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건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서처럼 파트너에게 키스해도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고 키스를 하는 그런 면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디퍼런스 그런 다름을 받아들이는 등 더욱 어떤 진보적인 남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프랑스 여자들이 매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는 야한 장면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감정이 깨어나는 여러 단계를 조심스럽게 탐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고 또 프랑스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키스신 야한 장면 이런걸로 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누가 못하냐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서 하지만 그런 야한 장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고도의 테크닉 뭐 이런 고도의 감정 이런게 너무 멋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남자 주인공들 네 소셜미디어 그 틱톡에는요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는 밥 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동영상이 수십개 올라와 있을 정도다 라고 르몽드는 언급했습니다 아 이런게 있나요? 아 몰랐네요 네 다만 르몽드는 많은 서양 여성들이 그 여행이나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한국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뭐 그런 릴레이션십을 쉽게 찾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또 조심스러운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콩이라는 프랑스 여성은요 현재 한국인 남자친구와 잘 사귀고 약혼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가콩은 성공했네요 네 하지만 그 가콩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남자만 사귀는 그 프랑스 여자들이 꽤 있지만 오래 지속된 커플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 라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가족과의 식사에 함께 동참하는 등 전체적인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뭐 가족과의 식사를 같이 한다는건 하나의 예이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양쪽에 다른 문화를 좀 빨리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게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꼭 밥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미묘한게 있을걸요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꼭 눈에 드러나는 그런 문화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화까지 서로 공감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장기적인 릴레이션십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네 드라마 속 한국 남성 캐릭터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안된다 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르몽드는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가 드라마 속 남자들과 같지는 않다 라는 것입니다 허상일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르몽드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지적도 기사에 한마디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라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건지 한국 드라마 속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건지 프랑스 여성들에게 제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허상 보다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남자를 제가 허상이라고 잠깐 표현해 본 거예요 화려한 허상 보다는 조촐하지만 실상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의 실상을 잘 엔조이 하시길 바라면서요 스토리 가이드 뉴스 스토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